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의 가느라 방탄 백회 특집입니다 금이요? 지금 이 순간이 게 아니야? 소금 멋쟁이 토마토 정국이 김석진 팀 vs 안경팀 백진 같아요, 백진이 기분이 더 좋아 자, 최종 결정 백진 백진하겠습니다 백진하면 저희는 석진... 아, 석배 갈게요 뭐야? 남준이가 뭐해? 오케이 야, 너라매 미안, 미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 됐어 자, 잘했다 자, 받아, 두고 받아 헛살렸어 어깨로 트리핑을 왜 해? 오케이 이제 남은 느낌 다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좋아 자, 다음 게임으로 갑시다 달려라 화이팅! 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말씀하셨던 아이템 중 하나였던 철가방 게임 지난번에는 슈가 씨가 MC를 보며 직접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차라리로 번갈아... 돌아가면서 오케이 이쪽 테이블로 나오셔서 철가방 교제를 내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구호를 외치고 시작할까요? 뭐, 각자 팀 이름 한번 외치죠? 백점 백점 까먹었죠? 석백, 석백, 석백 아, 석백, 석백 나초라 방탄으로 가자 네? 응? 네? 그냥 구호 한번 다 같이 외치고 끝내자 구호 한번 그냥 다 같이 외치자 아, 탈레라 방탄 방탄 자, 누가 먼저 문제 낼래? 오케이 호부아, 호부아, 호부아 이렇게 뒤 돌려서 연습 한번 해 잠시만요, 제가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아, 이건 너무 쉽다 오케이 알아요, 확실해? 자, 한번 해봐, 체크해봐 오케이, 오케이 됐어, 가자 됐어, 준비했어? 오케이, 자, 할까요? 이름 외치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리해 아, 집중한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뽑아, 눈 아파 갑니다 아, 이거 진짜 CK, CK 뭐? 담요 땡 갑니다, 한 번 더 진! 뭐지, 저게? 뭔데, 저게? 지민, 지민 양말 땡,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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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우산 정사 와, 진짜 대박이야, 이거 보여? 아니, 저거 어떻게 우산이야? 아니, 딱 받은 우산 아니야? 오, 야 야, 이거 1층에 둬야겠다, 2층에 두니까 안 보여 아, 근데 2층이 더 헷갈리고 좋은 것 같아 그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보이지 않나, 이만큼만 올리면? 아니, 근데 보이긴 잘 보여 2층이 재밌는 것 같긴 해요 2층, 가자, 2층 잘 보였어, 형 나는, 나는 그 허비 형, 허비 형 얼굴 보고 있다가 못 봤어, 다 나도, 아까 뭐 말하다가 못 봤어, 저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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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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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야, 왜 귀여워 별 몇 개? 3개 혼란 어려운데? 자, 나가십시다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2층 있잖아요 적당히 해야지 아니, 그게, 봐봐요, 봐봐 근데 그림자 저에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림자 저에서 안 보여요 너무 까매 제이 형 뭔지 몰라도 테이프 정답 아, 진짜? 우와, 대박, 이거? 와 야, 제이 형 야, 제이 형 오, 야 아니, 남들은 다 그림자 하라고 생각한 걸 맞췄어 야, 제이 형 아니, 심지어 색깔도 흔하지 않은 색깔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쪼아이 형 한 번만에 맞추니까 대박이다 쪼아이 형 쪼아이 형, 쪼아이 형 쪼아이 형 쪼아이 형 아니, 이거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데, 이거? 아니야, 맞췄잖아, 허비 형이 자, 슈가, 제이 형, 힘내요 아, 좋아 나 먼저 확인해야지 내가 약간 어두운 걸 못 봐가지고 나, 나 진짜 안 보여 나 밝은 거랑 어두운 거 진짜 못 봐서 어렵습니까? 와 이게 나왔다고? 이거야? 아, 봐도 모르는 거 같은데? 와, 이게 나왔어? 아니야, 봐도 알겠는데 와, 네 개 반 정도? 와, 진짜? 아, 진짜? 이게 나왔다고? 자, 자, 보이세요? 보이죠? 오케이, 빠르게 부시지 마세요 갑니다 벌써 웃겨 눈 감으면 안 돼 하하하하 아,LEY 여기가 왜 그런 Correct 네, 시원해 몸 조금만 주세요 옥행 슈가 티슈 뷔 마스크 진 뷔 개 뭐지? 렛 touch 심리퍼 알 Them 여엔 된 조금만 앞으로 당기면 안 되냐? 아니, 나 안 보여 J-Hope 종이컵 야, 이거 너무하잖아 내각에서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몇 시에요? 지금 J-Hope 달리고 있는데? 지금 파이팅 하면 돼, 파이팅 안 보여 동대휘는 떼지 말자, 저거 또 그래, 동대휘 떼면 정말 없으니까 형이 동에 맞췄나? 제게 계세요? 잘 한다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 너무 쉬운데? 쉬우니까 제가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래, 1층으로 가 3층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어디 있는지 몰라, 중간이 아니에요 벽에 붙여 놓은 거 아니야? 슈가 야, 저 아형 뭐해? 슈가, 칫솔 땡 진, 진 거울 땡 고프로 땡 고프로 아니야, 저거? 고프로는 원래 있어, 인마 아, 원래 있어 아, 원래 있어 아, 원래 있는 거래 잘 봐요 슈가 품필 땡 아, B 아렘 누구 먼저 해, 누구 먼저 해? 지우개 정답 오케이 지우개였어? 아, 화이트 지우개가 보인다고? 나도 생각은 했었는데 너 되게 많이 얼어 줬는데 나 뭔지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뭐 봐도 야, 난 보지도 못했어 저게 근데 어떻게 지우개인 줄 알지? 지우개라는 게 있었다고? 저 끝에 있었어, 맨 끝에 오른쪽 자, 별 5개 중에 나이도 몇 개입니까? 슈가 씨 어, 잠깐만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보고? 아니, 이게 뭔지는 알 수도 있어 해봐 이게 왜 어렵냐면 이렇게 생긴 게 너무 많아 아, 그래요? 아, 오케이 형, 왕의 좀 해봤잖아요, 형 윤경이 진짜 빨라, 이거 왕의 레전드 한 번 찍었잖아, 이걸로 갑니다 자, 눈 감지 마세요, 알겠죠?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아, 아예 안 보였어, 아예 안 보였어 진 진 폼클렌징 진 제이킹 제이킹 치아 정답 와, 진짜? 아, 동천 시력이 뭐 고양이야, 뭐야? 겁나 빠르네 아, 좋았어 드디어 나왔다, 그가 네 자, 갑니다, 집중하세요 어? 아무것도 없는... 없었어, 거기까지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1층에 없어, 없었어, 없었어 1층에 없어, 없었어 추가 버 오늘, 오늘 버, 버가 되시면 안 돼, 비대신? 아니, 저게 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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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별 다섯 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뭘까? 뭐냐 모르겠어 어, 뭐야? 아, 봐도 모르겠어, 봐도 모르겠어 주가, 헤드랜턴 땡 아이고, 반짝반짝 입안에 500원짜리 크기만 한 게 달려야겠다 제이킹, 손전등? 그는 아니야 뭐야? 아니, 저 옆면을 좀 보여줘, 저 말고, 저면 말고 제이킹, 플래시 플래시? 그게 손전등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영어로 하면 또 다르...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뭔, 꺼내주게? 꺼냈다 집어넣게 야, 새로운 방식이다 어, 야, 꺼냈다 집어넣게 얘기야 재밌겠다 아, 뭐였어? 뭐야, 야, 진짜 뭐 그랬어? 뭔데, 저거? 잠깐만, 잠깐만 제이킹 알람시계? 정답 우와! 야! 아, 대박이다 아, 저거 옆으로에다 아, 저거 어떻게 왔어, 야 야, 이거 맞힌 것도 대단하다, 야 비키야, 저 빡겜 받들어 왜 동점이야? 우리 이긴 거 아니야? 동점, 동점 아니요? 마지막 게임인가? 자, 여기서 맞힌 사람이 이기는 거죠? 하, 멋있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진짜 어려운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제일 어려운 거 진짜 말도 안 되네 아, 지금 마지막 거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고 있어요 갑자기 막 치실, 막 실 꺼내가지고 막 금 나오는 거 아니야, 저기서? 금 나와라 뚝딱 여러분, 제가 골라왔거든요 최상, 나이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맞힐 가능성이 높은 사람, 뭐 제이홉 아, 진짜? 미남 아니면 수가 형 그거 어떻게 알아? 다 적 중, 적군이잖아 아니, 뭐? 그것도 그렇네 그럼 왜 그런 걸 골랐어? 아니, 아니,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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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둘이 맞힐 것 같아? 일단 한 번 하고 힌트 줄게요, 내가 바로 맞힌 거 아니야? 이거 절대, 이거 절대 못 맞힌다 오케이 이거 절대, 절대로 못 맞혀, 이걸? 고프로 안 보이는데? 안 보여 고프로가 붙어있어 이거 1층으로 바꿔 줄까요, 그러면? 제이홉 USB? 아니고요 진, 렌즈통 아니고요 제이홉 제이홉 아니고요 아니, 좀 더 가까이 갈게요 안 보여 이 느낌입니다 너무 웃겨 이 장면이 너무 웃겨 진 건전지 아니고요 제이홉 맞았다, 제이홉 갔다 그, 이게 명칭을 모르겠어 맞다, 뭔데? 명칭 아니어도 돼요 명칭 아니어도 된다고?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뭐예요, 그게? 뭐, 그 그, 뭐예요, 이거? 뭐, 향, 향수 피 맞아 향수라고? 왜? 진짜? 와, 이거 맞춘다고? 그래, 향수네 향수예요, 향수 와, 진짜? 됐다 야, 이거지 봐봐 밥 먹어야지 이런 거 다 있으네 왜냐면 이거는 진짜 이거 시력 1.5예요 코비 형 말고 맞출 사람이 없어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걸 골라오면 어떡하냐 이런 백화점 드디어 그래도 예능같이 좋다 그 다음 2대1 다행이죠 가슴을 쓸어내리는 제작진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렛츠 오케이 뛰어라 뭘 뛰어? 뛰어야지 네 번째 게임, 네 번째 게임 찍혀라 이번에는 많이 또 편해서 했던 포인트 게임입니다 아, 레전드였죠 레전드 게임 그거를 저희가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오케이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발전했다고 해서 일단 저는 리벤지로 진이 형이랑 붙여주세요 야, 넌 나한테 안 되지 오케이 자, 그럼 둘부터 가 저는 그러면 재욱이랑 붙겠습니다 아, 지미 저는 남준이 형이랑 붙겠습니다 쉽지 그래, 가자 제이어 표정 잘하는 거 형, 형 바로 시작비래 청소를 Roberto 오케이 잡고 하겠습니다 누가 ahí, 누구랑 누구야? 제이호우 chama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오오오 목소리를 좋아해 오케이, 좋아 굴다는 조작된다 살때 이 시 yummy 겸소지 형이랑 나랑 같이 뛰어야人民 그게털고 나한테 뛰어있어 우는 안 прив gossip gas gloss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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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l 기분 밝기로 저 하에 비권할게요 네, 저 졌어요 바라스탯까지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무서워서 이거 안 뛰게 할 수 있지 않나, 타라? 어? 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첫 번째 수술 시험 갑니다 오케이 아, 힘들겠다, 이거 토하겠는데, 이거? 자, 첫 번째 수술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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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뭘 받아? 형, 잠깐만, 불, 불, 불 잘 봐, 잘 봐, 체육 잘 봐 윙크 자, 체육 간다! 오케이, 나 찍혔어, 나 찍혔어, 나 찍혔어, 오케이 자, 찍혔어 야, 얘들 잘하는데? 지민이 지민 윙크 아니지 아니, 나는 윙크 아, 이거, 이거는 윙크를 못 해, 내가 지민이 두 개 다 감았지 아니, 잠깐만, 지민이 우리 팀이잖아 지민이 우리 팀이잖아, 지민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이건 둘 다 인정해요 둘 다 인정, 둘 다 인정 자, 다음 자, 가자 자 박장대소 박장대소 와 치열해, 치열해 오? 아, 쟤가 부졌어 이야... 타임이 맞지, 너무 어렵다 지민야, 너 잘한다, 잘하네 그럼 지민이 에이스네 맞아 지민이 에이스네 타임이 잘 봐야겠다 삐쳤어, 삐쳤어 삐침 야, 진짜 1,50회, 40회 야, 감사합니다 허구 형, 허구 형 왜 이렇게 못했어? 어려워, 해봐 자, 남진이 올라가 자, 가자, 가자 내가 나 사찰인가? 지금 비야? 오케이, 오케이 맞힌 개수만큼 와, 어렵네 어... 어... 난감? 야, 그게 무슨 난감이야, 인마 야! 아, 씨 아, 오케이, 이제 가슴 잡았어 야, 이게 뭐야? 어, 근데 남진이는 아니, 바스트가 아니야 아, 그래? 아니, 이제 알았어 아니, 바스트 기준을 좀 좋아하고 가자 알았어, 허리 위 아, 명치, 명치는 나오자, 적어도 오케이, 가슴 정도까지 나오자 명치까지는 나오자 오케이, 간다 아니, 난감하라고 했는데 왜 V 하고 있니? 미소 자, 남자, 가자 가슴, 간다 으악! 어, 위야! 어, 위야! 아, 짜렸어, 짜렸어 짜렸어, 짜렸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아, 얼굴 짜렸어 형, 좀 나 잘 웃는데 잘 웃었는데 야, 귀신이야? 아, 다음, 다음 아니, 천장에 얼굴 꽂혔잖아 아 야, 근데 진짜 머리 바뀐 거 같아 머리 위에 아, 미치겠다 다음 우표장, 우표장, 우표장 우표장, 우표장 남진, 오케이 어, 좋아 야, 태형이가 괜찮아, 태형이가 야, 태형이 괜찮아 무표장, 무표장 아, 둘 다 완전 무표장인데? 오, 야 표정이 둘 다 삐졌어 야,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야, 둘이 똑같이 생겼어? 야, 진짜 똑같이 생겼어 오케이, 다음 야, 진짜 똑같이 생겼어 오, 오, 신기하다 태형이 지쳤는데요? 태형이, 나 방에 하나 지쳤어 형 깨어낼 때인가? 형 안에 그 점수를 보여줘요 야, 야, 그때 너 멤버 이랬잖아 야, 나 처음 올라가 봐, 여기 이거는, 이거는 이거 무섭아, 너 이렇게 튀면 돼 자, 뭔데요?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어떡해 타이밍 잘 봐요,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가 빨라요 두려움 오케이 아, 잠깐만 오, 무섭지? 야, 무섭지? 대박이다 뭐야? 와, 이게 지금 아, 이거 무섭지? 아, 이건 놀람 아니야? 야, 그냥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야, 무섭잖아 무거움이랑 놀라움은 다르지 아니, 무섭지, 무섭지 아, 이거 진형 평소에 놀라... 무서울 때 나오는 표정이야 그래, 나... 아, 놀라움인데, 이거 나 놀이기구 탈 때 저래요 아니야, 저거 인정했다, 저거 생각해 봐, 너무 빨리 뛰어요, 형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깜빡할 때 빠... 뛰면 안 된다, 그래 와, 슈가 형, 근데 진짜... 잘 봐야 돼요, 형, 슈가 형 얘 나 지금 진짜 못 타긴 한다 네? 민망 민망? 민망이 뭐지? 민망 어떻게 해? 민망 어떻게 해? 민망 지금, 지금 되게 민망해 봐요, 그거예요, 형 아, 이거 민망 아니잖아, 솔직히 아, 민망이지, 야, 이거 민망해, 민망 뭐? 놀람 아니야, 놀람? 네? 황당? 황당, 어떻게 해? 황당? 오케이, 황당 어머, 황당해 황당 장착했다 완전 황당해 오, 귀여워 타이밍이 맞고, 황당하지 황당하지 야, 황당해, 황당해 아, 형, 형 아, 진형은 이거... 진형 표정 다 똑같아요, 진짜 진형, 이거 아니에요 황당, 황당 표정이 다 똑같아요 야, 솔직히 황당하면 이 정도 야, 황당하잖아 야, 근데, 진형 황당하고 아, 형, 얘가 더 황당해, 얘가 더 아, 진형 황당 얘가 더 황당해요, 밑에 태양이 야, 황당이지, 이걸 아, 솔직히 진형 황당하면 솔직히 아니, 아까 놀람이한테 이거 놀람이고, 자, 전 거 보여주세요 아까 드럼이랑 똑같아 전 것도 놀람이 그리고 태양이가 너무 잘생겼네 지금 연속 세 번 아니야, 눈의 각도가 달라, 봐봐, 다 똑같아 달라, 달라, 달라 아, 똑같잖아, 아까 그거랑 아, 미묘하게 다 달라 아, 다 다르지, 다 다르지 다 달라, 다 달라 야, 황당하면 아니다, 솔직히 야, 이게 어떻게 황당이야 아, 이거 황당하지 야, 이게, 야, 윤기는 어떻게 황당이야 아, 이거 황당해, 아, 이거 황당해 이렇게 써있잖아요, 형 약간, 약간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옆에 태양이 난 모르겠다 지금 약간 허, 허, 이거 이거 감독님 판단에 맡겨야 돼, 이거는 자, 전국 씨 올라와 주시고 누가 제일 잘 맞췄냐 재협이지 오케이 우리 첫 차마하다, 진짜 오케이, 일로와 첫 차마다 여기 가자고 가보자고 전국 이런 거 잘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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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방해를 하지? 순수 오케이, 순수, 순수, 재협 순수하나 진지하게 한다, 진지하게 재협 순수하나 재협 순수하지, 순수하지 대한민국에서 뽑으면 가장 순수한 남자 알겠습니다 간다, 재협 대한민국에서 뽑으면 가장 순수한 남자 아, 씨, 망했다 뭐야, 저... 야, 전국이 머리 꽂혔습니다, 이거 전국은 안 됩니다 야, 나 얼마 안 떼어놨는데 너 승천하고 있어, 전국아 아, 타이밍이 헷갈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판독 들어갑니다 네 자, 다음 보듯 보듯 아... 뭐... 아, 씨, 아, 망했네 아, 둘 다 안 비슷한데 이 차... 아니, 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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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마귀 떠나왔네 아, 재협 이거... 재협 이거 사진 올라가도 되죠? 재협 잘하고 있어, 재협 재협 자, 환희 환희 형아, 기뻐, 기뻐 이미 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갑시다 줬어 아, 10점? 뭐야, 갑자기 정원 기뻐, 10점이야, 10점 아, 재협 아, 이거 아니지 정원 짜렸어 정원 짜렸어 마지막 문제 10점 주고 어딨어요 왜냐하면... 재협, 너가 10점 획득했어 획득해야지 다음 게임으로 갈 수 있거든 아, 진짜 환희가 찼다, 진짜 와, 이 둘이 제일 웃겨 자, 가자 자, 점수 이제 체크해야지 너네가 이겼어 우와 계산하고 있었다고? 대박이다 너네 왜? 이렇게 결승 있는 거 할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뭐 인정하는데요 형 진짜 못 하긴 한다, 형은 형 진짜 못 하는 거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갤럭시 Z 플립으로 네 배달에 민족 아, 좋죠 네, 알겠습니다 배가 고픈데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된 거 같아요 야, 냉면 자,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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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냉면 먹자, 냉면 말도 많이 하고 아주 힘든데 정치 냉면이 형 냉면 이거, 이 냉면 맛있겠네 아, 맛있지, 맛있지 나는 물, 나 물 나 물 자, 이거 두 개 물 몇 개 나 물, 나 물 나 물 물 네 개 비빌만 해, 됐다 이제 인정이다, 이제 자, 결제하고 기다리면 그러면 결제는 그냥 할게요 오케이,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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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누가, 누구 카드야? 내 카드, 왜 내 카드야? 오케이, 좋아 좋아 왜 내 카드냐고 아, 거짓말도 적당히 하죠 아무리 방송이어도 자, 얘들아 가볼까? 가자, 가자 한 번 하자 가보자, 얘들아 역시 배달의 민족을 주문할 때는 잣 플립이지 배밋라이더 삼성 잣 플립 아, 너무 아파 아, 혼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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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습니다 아, 진짜 배웠다 진짜 진심 저는 자, 안 해드려 안녕하세요 안녕 휘청아, 휘청아 우와 휘청아, 휘청아 태어낡, 휘청아 미스콘, 방학과 뭐야 우와, 되게 우와, 헬멧이 이렇게 귀엽다 하하하 아니야, 나 저거 헬멧 헬멧샵 자전거 타고 오셨나? 나 헬멧샵 반갑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반갑다 왔방 생긴 사람이 어디에? 나 비빔 나 물이야 야 나 물! 물! 물 막기 빠졌다. 이걸 이렇게 섞어줘. 아우, 멋진다. 어둠이, 어둠이. 티오슈? 티오슈, 티오슈. 티오슈, 티오슈. 티오슈, 티오슈. 티오슈. 티오슈, 티오슈. 어디 티오슈? 티오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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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오슈. 여기 목기 목기. 귀엽다, 티오슈. 얼굴 한 번 벗겨서 웃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꼬막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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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밴드. 배달 빠르다. 나 원래 냉면 먹을 때 육수만 더 먹어야 돼, 갈기. 형, 진짜. 한국 맛 봐야 된다고. 왜 맛있겠지? 내가 냉장알이라서 육수 안 짜고. 나 육수 조금만 더 줘야지. 얘들아, 숟가락. 숟가락 필요한 사람. 남주야, 나 육수 조금만 더 줘. 나 그것 좀 주면 안 돼? 여기 어제 겨자랑. 오, 신기하네. 겨자도 많이 가야 돼. 맛만 더 겠어. 난 육수는 알지 모르겠네. 와, 맛있겠다. 이거 어디야, 어디 거야? 이거 어디야? 응. 아, 좋아, 여기. 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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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엄마 튀어, 튀어. 미안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콩만두리야? 여기 고기들 증상인데. 달성한 증상이다. 맛있어. 갈망? 갈망이 됐어? 갈망해, 갈망해요. 갈망해, 갈망해. 내가 먹는 이 맛이, 이 맛있는 맛이. 맛있지? 호박이 이거가? 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냉면이 맞다.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갈망한 소주 갈망해. 갈망해. 갈망해, 갈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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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공이 하루네. 예방을 초장어. 너 먹어, 먹어, 진짜. 가기 시작. ้ ん 다음. 오케이, 가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려라. 가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벌써 재미있어요 뭔가 엄폐를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게임 뭐 하나요? 페인트볼인가? 네, 이번에는 세혁 씨가 소화해서 재미있다고 하셔서 재미있어요 재미있긴 해요, 못해서 그렇지 마지막 게임 풍선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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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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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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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했어, 오케이 야, 재유... 아, 야, 진짜 붙어 다니는 게 좋을까? 나 붙어 다니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 근데 한 명씩 다 죽여버릴 수 있어 우리끼리, 우리끼리 회복할 수 있지 않아 자, 여기 카메라 있다 나 못 끼워봤다 우리끼리 회복할 수 있지 않냐? 아닌가? 아, 진짜 붙어 나냐? 진짜로? 자 하나,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아, 전혀 파이팅스럽지가 않은데? 오케이, 팀 파이팅 외치자 석배 백진 아니야? 아, 하나, 둘, 셋, 하나, 석배하자 자, 그럼 서로 찍어주자고, 자 오케이, 서로 찍어주는 걸로 자, 서로 찍어주는 걸로 아, 서로 찍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찍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 자기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자 하나, 둘, 셋, 석배 형, 풍선, 캡턴 조심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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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어디야, 어디 있어 오, 야, 나 한 대 맞았어 오, 야, 나 한 대 맞았어 아, 한 대 맞았어, 한 대 맞았어 한 대 맞았어 한 대 맞았어 오, 야 야, 세대나 맞았어 지민아, 형, 세대 맞았어 빨리, 필름 채워줘, 필름 채워줘 오케이 어디 있어 이거, 이거 눌러야지, 이거 아니, 네가 눌러야지 네 걸 눌러야지 나, 내 걸 눌러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갔어요? 오른쪽 가? 오른쪽 가? 남집이 막을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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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른쪽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씨 내가, 내가,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야, 야, 야 우리 팀이야 아 frustrated, 내가 이걸 지금 야, 너무 아픈데? 남자, 나 간다 어, 너 가라 나, 나도 갈까? 나, 나도 갈까?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죽었어! 야, 너무 아파! 아, 이거 진짜 너무 아파 걸어가, 걸어가 넌 우리가 앞에 있다, 걸어가 야, 태용아 폭탄 갖고 있어 무한 돌진을 보여줄게 아이... 힘들어! 죽어! 죽어! 야, 너무 힘들어! 와, 진짜입니다 어, 떨어졌다 안돼! 이제 좀 봐봐 봐봐 주시시시시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제 제대로 한다 아 맞게 머리 아 야 왜죠 그럼 왜 어? 진하오! 아 굴러! 아이씨 아이씨! 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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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자 벗겨져! 야, 모자 벗겨져, 이씨! 왜 안 죽어? 왜 안 죽어? 아니, 내가 열 발 넘게 쐈는데 왜 안 죽어? 야, 내가 열 발 넘게 쐈는데 안 죽는데? 아, 야, 이거 좀 해봐 빨리, 빨리, 빨리 지켜줘 빨리, 제이홉 지켜줘 자, 이거, 이거 거슬려 줘봐 와, 가슴 빼올게 오케이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쐈쐈쐈 아, 형 잘 못 쐈는데 와, 형 잘 못 쐈어 나야 탈왕 탈왕 야! 가! 가! 터뜨려 뭐야, 죽었어 죽었어 잠깐만, 이거 풀고 가야 되잖아 잠깐만 집이야, 이거 어, 그냥 뛰었다 뛰었다, 뛰었다, 가져가면 안 된다 생동자 형, 지켜야 돼 안 돼 빨리 가져갔어, 10점짜리 저희 형, 업무할게, 업무할게 오케이, 샷샷샷 나 없어, 나 없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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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아 풀어준거 이게 아니야 바이 바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안 돼 음 던졌어? 안 돼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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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우리가 We'll get him next time 끝났어 끝났어, 아이스 척도 팀 승리 아니,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 게임들만 줬어 배드민턴은 이겼어야 하는데, 조꼬랑 아, 씨 형, 덕분에 불량 났잖아요 덕분에 우리 이길 가능성이 없었어 배드민턴까지 오게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마, 돌 반지? 아, 진짜 리얼 볼드인가 보다 야, 목걸이 아니야, 목걸이? 아닌데, 케이스가 아닌데 어, 7개인데? 뭐지? 우리한테는 도금 금메달 아니야? 밥 뽑은 만큼 아니야? 한 분만 대표로 읽고 나머지 전달 드릴게요 어, 진짜 승급이야? 진짜로? 말도 안 돼, 진짜? 감사패 감사패? 귀하께서는 우승과 감동, 행심까지 모두 잡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작진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다이아나 방탄 제작진 1도 우와 야, 솔직히 우리 열심히 했지? 야, 뛰어다니만 했네 야, 솔직히 우리 열심히 했어 보여줘, 보여줘 인정해야 돼, 우리 열심히 했어 너무하네, 진짜 나중에 힘들어지면 누워서 살자 솔직히 우리 열심히 했지? 멋있다 대박이야 좀 멋있는데요, 진짜? 앉아 계시면 저희가 이어서 선물을 하나 싶어 아, 진짜요? 오늘 선물 대이야 뭐야? 야, 우리가 열심히 하긴 했나 보네 네 뭐야, 뭐야 오른쪽에 있는 총은 확인 안 하셨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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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감사해요 저희 본가에 잘 걸어놓겠습니다 형, 저 작업실 걸어놓을게요 사진 찍어야겠네, 이거 자, 100회 소감 야, 대형 씨 아, 정말 저희가 100회 동안 달려라 방탄이 오래할 줄은 몰랐는데 어, 정말 이렇게 100회가 딱 되니까 저희 프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나 보구나 라는 거를 다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씨, 뭐야 뭐야, 종영 아니지? 종영 아니지, 종영? 아, 또 100회라고 하니까 또 처음 달방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일반인 전쟁국으로서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한 것 같고 종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앞으로도 재미난 콘텐츠를 많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BTS와 아미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또 그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0회 달려라 방탄 아, 이제 한 명씩 한 번인데 이제 코오를 외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아, 재미네 저는 이 달려라 방탄을 응원해주시는 이 팬분들과 그리고 많은 제작진분들께 감사했던 게 사실 저희가 이 달려라 방탄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함께 싸울 수 있었던 추억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달려라 방탄을 하게 해주신 많은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 저는 저희 제작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 제작진분들이 항상 저희를 보고 아, 너희가 즐길 수 있는 것 너희가 뭐 재밌게 그냥 노는 것을 우리가 촬영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저는 제작진이 그것에 대해 약속을 항상 지켜주시고 저희의 기분을 항상 좋게 만들어주시고 저희를 밝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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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려라 만큼 이 유익한 프로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자, 저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팬분들도 저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또 재밌게 보실 수 있고 그렇죠 또 많은 등등, 기타 등등 그렇죠 아무튼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100회까지 5년 걸렸네요 네, 200회까지 5년이 남았다는 건데 그때쯤 이제 200회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 100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예능을 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네, 그래서 사실 달려라 방탄은 굉장히 저희에게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도 하면서 또 재미도 드리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안녕!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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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닙니다 It doesn't want to bring the pain on me I just don't know what's just going on and on and on and on It doesn't want to bring the pain on me